4월 29일 날 금요일 날 인천연수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최종변론에 여러분 한 번 후속 그런 정리 정도는 어제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종변론을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8만 5천명이 투표를 했는데 4월 29일 날 인천연수원 최종변론길이 있고 나서 이 대법원이 정권이 교체가 되기 전에 서둘러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천대엽 조재현 대법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성소 원고 소송 기각적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만 5천명 가운데 96%가 부정선거가 없었다. 기각은 옳지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4월 29일 날 최종변론길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일을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원고입니다. 대법정에서 열린 선거 무효 소송을 방청하려고 몰려든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민들이 입구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대법은 직원들이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기시에 눌려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통제를 하려고 했으나 기시에 눌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통제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법원에서 본 입구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방청하고 싶어 하는데 방청권을 안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같은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방청권을 허용해달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공판 현장에 나와주신 자유외국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민경욱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5월 23일 날 오후 2시 결심 공판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경욱만의 이야기 아닌 민경욱의 일이 아니다 한 겁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이제 민경욱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시고 여기는 이제 원고책을 대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해온 이동한 특히 최순실 태블릿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히는데 큰 역할은 아마 이분이 이제 윤용진 변호사가 아니겠냐 생각되는데 대구에서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생업을 하면서 노력하신 최용호 해대어라고 필명을 갖고 있는 대구에 직접 올라오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도태우 변호사시고 이분이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로 낙마하신 경우고 박주연 변호사시고 이분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시겠네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은 이동한 변호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선거법을 안 지키는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선거법을 안 지키는 대법관을 탄핵하라 사의로 부정성은 총선 무효다 준법정칭 절이 된 선거관련을 해체하라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시고 한교환 총리께서 나오셨던데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들이 많이 주류 언론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유튜브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직접 나오셨네요.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노태학과 오경미 대법관을 탄핵하라. 이렇게 대법원 바로 앞에서 대법원 여기에서는 맹칭이 자유 정의 이런 게 적혀있죠. 형평 뭐 정의 이렇게 이날 모습입니다. 아마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기자회견을 가졌던 강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설명을 하고 계시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쟁점이 됐던 것은 참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배춘잎 투표지 시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춘잎 투표지는 배춘잎 정확하게는 사전투표지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시연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이거를 대법원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투표지 한 장만으로도 인천연수월은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이제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인데 좌우 여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 사전투표용지인데 좌우 여백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 인쇄가 된 겁니다. 인쇄가 된 거란 것은 모처에서 인쇄를 해서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좌우에 여백이 꼭 같아야 됩니다. 2mm인가 이렇게 여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꼭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투표지가 한 장이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인천연수월에서. 어디서? 2020년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번에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한 것이 배춘잎 사전투표지인 모양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왼쪽 거를 대법원에서 행정사무관이 이동환 원고척 대리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 직접 본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이게 사본인데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는 겁니다. 롤라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원고척 배노인한테 제공한 것이 뭔가 하니까 가짜를 준 겁니다. 위변조본을.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 외에 미상의 인물들이 고발이 된 적이 있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이번에 최종 변론길에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배춘잎 투표용지가 나온 송도 사동의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이 오늘 연수궐 투표국 선거 무효소송의 정인으로 대부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송도 사동이네요. 그는 자신은 배춘잎 투표용지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정언했습니다. 그런 투표자가 나왔다면 적절하게 폐기하고 다시 출력했을 것이라고 말도 했습니다. 결국 배춘잎 투표용지는 외부에 투입된 것이라는데 힘을 실어주는 전술이었습니다. 송도 육동이 아니고 송도 육동은 일장기 투표지인데 송도 사동의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배춘잎 사전투표용지를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봤다면 그런 것을 즉시 선거기록부에 적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출력했죠. 어떻게 자기가 그런 걸 주겠느냐 결국은 모처에서 인쇄료가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선관위가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배춘잎 투표지가 생성되는 과정이라며 시연을 한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잘 잡아챘어 얼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틈으로 다시 밀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평소에 투표관리를 그 따위로 하냐? 그 동영상이야말로 배춘잎 투표용지가 정상적인 상황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 분이 실제 출력 과정을 보면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과정은 배춘잎 투표지는 절대로 선거관리위원의 앱손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투표지를 먼저 출력하고 다음에 비례투표지 출력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네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 앞에서 위정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 온통 사기판이 되니까 법관 앞에서 그냥 위정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기천국입니다. 거짓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위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기를 치도 아무 문제를 없고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그냥 인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인쇄해가지고. 인쇄해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프린트해야 될 사전투표 용지를 그냥 인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언제에서 인쇄해서 집어넣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니까 시간은 없고 그냥 일일이 대조회가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그냥 왕창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통과를 한 겁니다. 통을 전체 새로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가 아니고 완전히 통과를 해서 새로 만든 투표지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쑤셔 넣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인쇄를 해야 되니까 다 프린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뭡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걸 봐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일장기 당일투표지 정인 소환입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주로 아파트가 아주 고급 아파트가 밀짓된 지역이고 1900여 장의 당일투표지 가운데서 1000장 이상이 그냥 이렇게 일장기 모양으로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에 나와가지고 정연한 것을 끝까지 막아가지고 이번에 원래 그 정언이 있어야 되는데 정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1000장 이상을. 투표관리관 도장은 원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직인 도장을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모처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고도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법원인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시죠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자 같은 걸 사용해서 대량으로 찢어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법은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가지고 한 장씩 자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안 겁니다. 투표현장에도 없었고 개표현장에도 없었던 비례대표 투표지가 재건표현장에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 한꺼번에 다 자른 거죠. 이게 다 부정정거인 겁니다. 이 빠빠하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빠빠하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쓰신 걸 보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도장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관리관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도장이. 그런데 관리관이 알아낸 거죠. 송도 이동에 6투표소 관리관이 나와 있습니까 일장기 투표지는 관리관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투표지는 모두 무효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표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일장기 투표지는 재건표현장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당일 투표 직후에 개표현장을 거친 투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연 재건표현장에 천표 이상 출연한 이 기이한 투표지가 개표현장에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장 등도가 개표현장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뭐죠 법원 제출하기 전에 그냥 만들어 가지고 투입했다는 겁니다. 투표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투표장에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주로 갑니다.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안입니다. 투표현장이 없었고 개표현장이 없었던 투표용지가 재건표현장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민경욱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니까 관할 투표관리관은 자신은 그런 도장을 찍기는 그냥 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연히 내가 미쳤냐 그런 도장을 찍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자기는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하니 그 사람은 정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면서 엉뚱한 일반인 정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하니 그게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냥 아예 도장 자체를 안 찍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방 농담하기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 재건표가 실시된 지난해 6월 28일 관리관도장 투표관리관도장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일장기 투표용지가 천재장 나왔을 때 천대협 대법관은 지시했습니다. 송도 이동 제6득표소 관리관이란 12자 가운데 단 한 글자만 식별이 가능해도 유효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무효표 700여 장의 유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천대협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지금 57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인감됐습니다.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문제범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똑똑한 고관대작이 되겠지만 한심한 학교입니다. 이 대법관 신임 대법관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아마 인강을 받았죠. 우리법 연구인과 무슨 그게 출신일 겁니다. 말은 또 근사하게 합니다. 천대협 대법관 취임식 형평의 저울이 기울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대법관 취임식 근사하네요. 이런 근사한 취임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온톡 뭡니까 참 xx들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민낯을 이번에 저는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법관 이렇게 하면 참 그래도 존경심을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덮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까 노골줄 덮는 걸 노력하고 보니까 조재현 씨나 천대엽 씨나 민유숙 씨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게 나란가. 서울법대 나와서 평생 동안 세금을 갖고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평의 저울을 기울이지도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1장기 투표장에 100장, 1000장 이상이 나오는데 700장을 다 그냥 한 자라도 보이면 다 그냥 유효표 처리해라.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을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겠지만 참 그래도 최근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정말 참 슬프다는 표현이 떠다 가지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평의 저울을 기루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취임사했으면 그렇게 소진대로 살아야 될까요. 대법관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뭘 더 이상 하겠습니까. 명예를 그렇게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시궁창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벌 안 받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이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냥 오명을 덮어 씌우지 않으려면 이게 그냥 덮을 일이냐 이 이야기죠. 결국 부정선거 상황을 정해줄 결정적인 정의는 일장기 투표용지 날인관리 투표관리관은 선관위의 방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정체불명의 민간인의 정의는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그 관리관은 투표관리관은 5월 23일 날 그래서 이번에 최종 변론 길이 한 번 더 길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열리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까지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는 거가 이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대법관이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실과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 다행인 거죠. 그냥 이번에 그냥 땅땅땅하고 그냥 다 그냥 결정 내버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5월 23일 날 최종 변론 길이 이렇게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거죠. 참 법관들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참 당신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짓들을 지금 한 겁니다.